소개팅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남성인 김 씨는 지난해 7월에서 9월 채팅앱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 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소개팅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한 김 씨는 데이트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꼬드겼는데요. 김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반복적불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광주지법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70여만 원을 배상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